여러분들께서 그 12월 31일 밤을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. 이때 그 로또를 사게 되면 무슨 일이 또 생기게 될지 꼭 로또뿐만 아니라 어떤 재수 있는 암시가 또 이날 저녁에 들어있는지 간단히 그 오행과 풍수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아시는 것처럼 그 12월 31일은 돼지 날입니다. 돼지 날이 오는데요. 이 돼지는 또 그냥 돼지가 아닙니다. 바로 그 검은 흑돼지의 날이 옵니다. 그런데 가득 그 물을 이고 있는 그 흑돼지죠. 물은 여기에서 그 돈복을 말합니다. 그런데 그 돼지가 이고 있는 이 물의 크기가 이게 아주 압권입니다. 우주를 그 삼키고도 남을 듯한 그런 큰 물이라고 하니까요. 그 어마어마한 그 양이 얼마나 큰 양을 또 의미하는지 예상이 됩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은 돈복의 유입을 암시합니다. 돈복을 그 마치 그 태산같이 크게 그 머금고 있는 어떤 큰 형체가 있다면 바로 그게 12월 그 31일이 의미하는 그 검은 그 돼지 속에 담겨있는 그 올바른 의미일 겁니다. 운이든지 그 채수든지 돈복이든지 행운이든지 이런 건 그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. 어떤 그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희망적인 그 암시나 또 신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. 한 해 그 마지막 날이 이렇게 그 물 흘리고 있는 그 돼지 날이 온 것도 이것도 그 돌아올 2024년이 크게 그 재수의 그 물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. 물이 흐르는 그 암시 속에는 2023년과 또 2024년의 그 가교 역할이 굉장히 그 물에 의해서 그 매끄럽게 이어질 그런 그 암시를 준다는 것입니다. 이런 의미는 모두 그 돈복의 안정성과 연착륙을 암시합니다. 또한 그 2024년이 그 청룡의 해인데요. 이런 날이 갖는 그 오행적인 그 물의 요소에 이런 두각은 청룡을 이끄는 그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모든 그 물의 원류를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작은 그 옹달샘에서 그 시작이 됩니다. 그런데 그 물의 속성은 끝으로 갈수록 그 크기가 아주 커진다는 것이죠. 결국은 그 큰 바다를 이루는 그 대해를 상징을 합니다. 사람의 그 돈복과 그 행운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옹달샘처럼 아주 그 작은 일들 예를 들어 로또 한 장을 사는 일들 아니면 그 어떤 재수 있는 일에 그 씨앗을 뿌리는 그런 작은 일들이 그 결과는 아주 그 큰 바다를 이루는 그 대박 터지게 또 우리에게 그 나타날 암시를 이날 그 추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12월 31일 이 돼진날을 또 늦춰서는 안 되겠죠. 그게 그 로또든 무슨 일이든 우리는 또 꼭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때 그 끝이 큰 그 성과로 또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고요. 그 막今 22.4%